자 동자꺼에요 자 동자 봅시다 네 부담가치 3억 7천팬 잠깐만요 어 자 뭐 동자 이거 뭐 가면 돼요 이천수 이천수가 메인이야 자 빅인 엘리노 어서와요 이거 뭐 가면 돼 4위 두번 가면 되는건가 네 자 동자 이거 뭐 가면 되는거야 나머진 다 재물인거 같고 4위 두번 가면 될거 같은데 내 생각에 오케이 4위 두번 갑니다 재물부터 갈게요 이천수 가는거에요 어 이천수 자 볼리 어서오세요 자 터져라 토토토우 좋았어 자 어때 이번엔 스카이에스 이번에 붙을거 같애 자 스컷은 1억이상 네 자 이번에도 터지면 좋겠다 자 터졌어 다쳐졌어 네 자 첫번째 4위 갑니다 기대하세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 5 4 3 2 1 0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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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터졌어 먹방 자, 강아원 하시는분은 자 카톡 주세여 카톡 자, 메인이벤트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 꼭 붙기를 자 이번에 잘했는데 꼭꼭꼭꼭만 사람만 조금 목소리 크게 해 줘 잘 했어 이번 껀내가 해달래 자 이번거 내가 해줄께 자 이번거 내가 해줄께 자 니가 아이유 레디해 그럼 아이유 레디 자 제발 붙어라 5 4 3 2 1 1 제로 제로 고고고고 고 으악 붙었어요? 터졌어 자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터졌네 2천수 자 죄송해요 동자 미안해 동자 4위는 무리였나봐 자 포인트라도 쓸거 그랬나봐 포인트 포인트 괜히 아꼈다 자 너무 얼마 안되는거라서 포인트 아꼈는데 아쉽네 동네아 미안하고 이거 유튜브에는 형이 올려줄게 자 그리고 전화 연결해준 스카이액스 고마워 네 땡큐 바로 올릴게